궁금해할 것 같아요 어떤 거에요 2월초나 3월 2월 말이나 3월 초 되면 빨리 라운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때는요 그린 주변이 어려워요 아 잔디가 자라지 않아서 타이트한 라인도 많고 좀 듬성듬성 흙바닥에서 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팁 좀 알려주세요 안 그래도 제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타이트한 라인에서 실제로 쓰는 방법인데요 일단 제가 기존 어프로치를 칩샷을 할 때와 셋업이 일단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공이치는 공 라이가 안 좋고 타이트하기 때문에 공을 일단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첫 번째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 공이치는 항상 오른발 체중은 왼쪽 이거 기본 자세는 똑같지만 더 가까이 서요 가까이 서는 이유는 제가 기존 어프로치를 했을 때는 이 닿는 솔 부분이 전체적으로 닿아 있지만 조금 더 가까이 서서 좀 손을 세우려고 해요 그렇게 해야 공이 조금 더 컨택에 있어서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린 주변에서 좀 라이가 타이트할 때 아마추어분들에게 실제로 알려드리고 또 아마추어분들이 그 꿀팁을 가져가셨는데요 일단 스탠스가 좀 더 공과의 거리가 가깝고요 비교를 한번 해주세요 어느 정도로 가까워야 되는지 원래 쓸 때랑 타이트하게 쓸 때랑 이게 제가 원래 어프로치 샷은 한 2정도 지금 원래 기존의 그냥 어프로치 네 그리고 타이트한 라이에 들어갔을 때는 조금 더 가까이 서고 가까이 쓴 만큼 이 클럽과 제 몸 간격이 되게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스윙을 할 공간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체를 조금 더 어 손과 멀어지게 이렇게 샤프트가 제 몸을 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간격을 일단 두고 체중은 무조건 왼쪽 공이 치는 오른발 네 유지한 상태에서 똑같이 공을 타이트한 라이에 대부분 가다 보면 공을 되게 잘 맞추려고 해요 네 근데 잘 맞추려고 해서 손에 힘이 들어가면 어 공은 먼저 맞출 수 있지만 탑볼이 대부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체중이 왼쪽에 잘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뒷당도 유발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어 완성이 되어야 이 샷이 완성도가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샤프트가 제 몸에서 한 이 정도 간격 상당히 가깝게 네 맞지 않을 정도 스윙을 할 때 방해가 받지 않을 정도로 네 쓴 상태에서 체중은 왼쪽 그리고 똑같이 칩니다 아 네 똑같이요 네 왜냐면 저는 어 뭔가 스윙을 하면서 제가 어 모험을 하고 싶지 않아요 네 이 셋업 자체를 바꾼 것만으로도 이걸 그대로 유지하고 임팩트 모양이 그 로프트 각대로 그대로 들어오면은 어 공이 알아서 헤드가 지나가면서 맞아 지는데요 아마추어분들이나 저희 선수들도 실수하는 부분이 굉장히 그린이 그린 주변에 딱딱하고 잔디가 다 올라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미 인지를 해요 아 내가 공을 제대로 못 마실 수도 있겠구나 뒷땅에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인지를 하고 굉장히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아 내가 이런 라이에 왔을 때는 체중이 왼쪽에 있고 가까이 서면 그리고 손을 살짝 들어주면 이런 라이에서는 어 그냥 똑같이 치면 알아서 빠져 줄 거야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의 제 감을 쳤다 보면은 그런 라이에서 그런 라이에 현혹되지 않고 자신있게 내 방식대로 플레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아니 저는 또 다른 걸 알았어요 그렇게 가까이 서르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도 타이트한 라이에서는 공만 딱 쳐내려고 하다 보면은 탑볼 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섰던 스탠스와 똑같은 상태로 치라는 게 오 저는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김재현 프로가 얘기한 것 중에 가장 좀 인상 깊게 좀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가깝게 쓰라는 거예요 똑같이 공을 치더라도 가깝게 쓰고 그리고 클럽을 뭐 많이 세우는 건 아니지만은 클럽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손목을 많이 써가지고 이 리딩 엣지로 찍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손목을 세워서 그 미스를 좀 최소화 시키는 그런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꼭 어떤 이 어드레스 포지션이라든지 볼의 위치라든지 아니면 손의 위치 이런 것들만 조금 체크를 한다고 하면은 정말 타이트한 라이에서 좀 쉽게 탈트라이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아